아, 집이네요. 연하 씨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귀여워. 이게 뭐야? 자기 이름이 쳐다보는 거다. 장난그러기. старшая дочка 수빈. 안녕하세요. меня зовут 리 수빈. я люблю смотреть фильмы. мой любимый фильм это Ла Ла Лэнд. я люблю слушать музыку. у меня очень много любимых музык. я люблю читать детективы. именно Акату Кристи. 아니,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텐데 러시아어를 다 잘하네요.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몰랐어요. Здравствуйте, меня зовут Юбин. я так люблю рисовать. еще я так кондиск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혜빈이는 잘 못해요? 딱 퇴원하고 10개월 된 후에 여기로 와서 러시아어를 데려자. 그러면 어렵죠. 엄마, 좀. 그래도 언니들 따라서 러시아어 배워두면 좋죠. 아니, 굉장히 지쳤을 텐데 아이들이랑 놀아줄 에너지는 또 어디 남겨두고 왔대요. 어머니, 그러면 남편분은요? 지금 일하고 있어요. 일하고 계세요. 아직 안 왔어요. 일하고 계세요. 일하고 계세요. 애교 많은 땅. 고양이도 있어요? 엔젤? 엔젤. 고양이도 예쁘네, 이 집은. 여기가 좋은데, 좋은데. 호부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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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 하세요? 식품 가공 쪽이 일어나고 있어요.